어린이를 위한 배추김치를 한번 담는거 보여드릴텐데요 파프리카를 이용할거에요 이 삼색 파프리카를 이용해서 맵지 않는 김치를 담을텐데요 고춧가루를 영 안쓰는건 아니고 조금은 씁니다 먼저 찹쌀풀 끓이는거 보여드릴게요 제가 필요한 찹쌀풀은 2컵인데요 종이컵으로 물을 1컵 붓습니다 그리고 찹쌀가루를 1스푼 넣고요 밥숟갈로 1스푼 넣습니다 그리고 미니 거품기거든요 거품기 주시면 바로 물이 뜨겁기 전에 저어줘야 돼요 물이 뜨거워지면 뭉쳐지잖아요 물론 뭉쳐져도 끓지는 있습니다 어차피 믹서기 돌릴거기 때문에 이게 물이 한컵이기 때문에 금방 벌써 뻑뻑해지죠 금방 끓습니다 배추 절이는거는 상의모의 겉절이 김치에 가서 보시고요 오늘은 제가 찹쌀풀 끓이는거 다른데서도 다르지만 여기서는 찹쌀풀 끓이는 것만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물 1컵에 찹쌀가루 1스푼 넣으니까 이렇게 빡빡해졌죠 그러면 생수에요 생수 1컵을 넣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찹쌀풀을 반은 식힌거가 되죠 그리고 이렇게 뭉쳐있어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이거는 제가 믹서기에 넣어서 또 한번 양념을 넣어서 돌릴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찹쌀풀이 약간 미지글하게 됐죠 파프리카 빨간색만 쓸겁니다 파프리카 빨간색만 쓸겁니다 우선은 파프리카 씨앗이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가니까 이렇게 파프리카를 한개 뚝뚝 잘라서 믹서기에 갈 준비를 해주시고요 홍고추를 갈아서 하면 되지만 홍고추 생고추는 그것도 가끔 매운 것들 있거든요 그래서 잘못하셔도 하시면은 아이들이 매워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양파 4분의 1개인데요 저는 이렇게 색깔있는 양파를 일부러 쓰려고 한게 아니고 흰 양파가 지금 집에 없어서 제가 이걸 썼는데요 흰 양파든 색깔있는 양파든 상관없어요 4분의 1개만 넣어주시고 파는 요만한 길이 하나만 조금만 넣어줄게요 그러면 이거를 육석에 넣고 잠깐만 갈아줄게요 이제 갈았고요 여기에 고춧가루를 순한 맛 고춧가루 쓰시면 좋아요 매운 거 쓰시지 마시고요 고춧가루를 넣겠습니다 밥 숟가락으로요 하나 두 개 세 개만 넣을게요 배추 한 포기에 고춧가루 세 스푼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갈은 마늘이에요 갈은 마늘 갈은 마늘은 두 스푼 밥 숟가락으로 두 스푼 참치에 좀 넣어줄게요 참치에 좀 넣어줄게요 참치에 소주짬 반컵입니다 그리고는 까나리액을 넣는데요 멸치액젓도 상관없고 까나리액도 상관없고 맑은 거 쓰시면 돼요 한 컵 넣어줄게요 이거는 오늘 배추는 여름 배추거든요 맛이 없으니까 올리고당을 딱 한 스푼만 넣겠습니다 한 스푼 넣었다고 해서 단맛을 내는 건 아니거든요 자 이제 조금만 더 짭짤하면 돼요 이게 지금 간이 이 정도면 밥이랑 비벼 먹기 딱 좋을 정도의 간이거든요 그런데 배추가 이미 조금 싱겁게 절어졌기 때문에 줄기 부분은 싱겁기 때문에 소금을 좀 넣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밥 숟가락으로 소금을 한 숟가락 넣어볼게요 다 됐습니다 이제 무치면 돼요 배추 한단 절인 거고요 배추 절이는 거는 상어 이모의 겉전이 편에 가셔서 제가 상세하게 배추 하나에 종이컵 소금 하나로 절이는 걸 설명해 놨거든요 그래서 그거 봐주시면 되고요 자 이건 양념을 넣습니다 고추를 넣어서 이렇게 무쳐 주면 돼요 고추를 넣어서 그리고 이렇게 무쳐 주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무쳐 주면 돼요 이렇게 무쳐 주면 돼요 무쳐 주면 되는데 두가지 색이 남았죠. 이 두가지 색을 예쁘게 잘라서 넣어 볼게요. 썰어 넣으시는거는 마음대로 짧게 썰어도 되고 길게 썰어도 되고요.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들어가면 모양이 조금 더 이쁠까 싶어서 넣어줄거니까요. 파프리카로 이용한 어린이 김치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통깨를 좀 넣어줄게요. 하나, 두개 두개 넣습니다. 이래서 이건 아무래도 좀 익혀야 더 맛있겠죠. 바로 먹을 수 있으면 좋지만 또 우리 아이들 약간 새콤하게 익은거 좋아하더라구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하면 맵지않은 어린이 김치 이제 마지막으로 통깨로 좀 마무리 해줄게요. 이렇게 이렇게 파프리카를 이용한 어린이 김치 인데요 물론 매운거 못드시는 어른도 드시면 좋아요 이게 익으면 굉장히 시원하고 맛있는 김치가 됩니다 상의모 였습니다 감사합니다